여러분, 일어났습니다. 이제 머리 말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요. 제가 뭘 하는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머리부터 말릴게요. 진짜 많이 길렸다. 이제 여러분들 맨날 보는 모습이 될 거예요. 끝났습니다. 다음 단계는 일어나면 당연히 침대 정리를 해야겠죠? 제가 침대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Let's get it. 제 이불. 여러분, 보이시죠? 짜잔. 깨끗. 되게 호텔 같죠? 솔직히 청소기 안 돌리면 금방 끝나는데요. 고양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솔직히 피부 관리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. 깨끗한 베개, 깨끗한 이불을 써야 피부가 트러블도 안 생기고 좋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청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침대 소독. 뱅새도 좋고요.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해야 돼요. 깨끗. 오케이. 어때? 배고파요? 배고파? 배고파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밥 먹기 전에는 운동을 해야겠죠? 아침 운동을 하겠습니다. 가볍게. 문 풀어야죠? 좋아. 이거? 뭐. 배고파요? 끝. 안. 뭐. 안. 안.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워낙 많이 말라가지고 근육이 진짜 생기기 힘들거든요 뭐것도 살도 안지고 뭔가 좋은 거 같죠?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프로틴 맛있습니다 파닐라 약간 연유 섞은 느낌 이거 마시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동안 진짜 힘들어 그 대신 상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끝! 여러분 밥 왔습니다 뭘 시켜냐면요 태국 음식 락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고 닭고기를 일단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국식으로 양념 해가지고 고수를 좀 입고요 라임 입고 짭짜르고 다 했습니다 살짝 매품하고요 밥이랑 먹으면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해야지 뭘 볼까 애니메이션 고수 수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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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제가 검사받고 나서 오랜만에 나갔을 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이랑 나눌 생각인데 뵙겠습니다. Peace. 스쿨스쿨.